오늘은 그 생일 포토 프레임 촬영하고 이따가 축구하러 갑니다 산책 1도 로봇 이 아니에요 5분 오랫동안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적어내고 싶어서 먼 길을 헤맸어 밥만 갈리는 거 먼저 하고 구다 사이 진짜 귀여워 네 너무 내 스타일 오오오오 정신구원에서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정신구원에서 이거 하는 거 다 같이 뭔가 참가하는 사람도 들어왔어 그렇게 하이 하이 어떡해 아 너무 가른데 아 집사2장 집사2장 최대한 관심이 없는 티를 팍팍 내야 돼 집사2장 얘가 좋다 한 번 슬쩍 보고 아 근데 4개밖에 없네 아 드라마를 완성시키니까 ㅋㅋㅋㅋC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! 가발해서 더 이뻐요? 플레이어. 어? 나 눌러버렸네. 야! 경포대다, 경포대! 아 이렇게 줬다가 뺏어 아 이거 던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야? 배구 한 판 하자 혹시 찍힐 건가 봐 안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객님 ㅇㅋ 또치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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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생각보다 작다고 해? 네 들어왔어 그러게? 또치고자 인쇄되니까 예뻐진다 머그샷에 간지는 원래 잡혀 들어가서 진짜 하기 싫어 또치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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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reme 어Das는 또치고자 아뢋아 으음 아 하하하 으음 아 ot 진짜 맛있게 드시네. 맛있다. 맛있는데요? 한자만 먹어. 하지마. 아 올해는 도라이 같은 거 안 해요? 도라이? 한 번 더? 한 번 더. 그러면 지금까지 도라이가 아니었던 거 같아. 나 이거 도라이인 줄 알았어. 지금까지 도라이인 줄 알았는데. 알겠어. 소품 바꿔서? 마지막 한 번만. 아 이거 잠깐. 아 이거 좋아. 추워. 추워. 지금 저는 포토이즘에서 제 생일을 맞아 프레임을 또 이렇게 출시해 주셔서 그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작년에도 해봤는데 아 제가 생각보다 이런 걸 재밌어 하는 거 같아요. 오늘도 되게 재밌게 잘 찍었던 거 같고. 그리고 이번에는 또 컨셉을 확실히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. 저희 많은 분들께서. 그래서 뭔가 제가 너무 도라이 집만 할까봐. 약간 멋있어 보이는 그것도 아주 컨셉을 확실히 제가 깰 수 없는 컨셉을 가져주셔가지고. 또 멋있는 건 멋있는 것대로. 재밌는 건 재밌는 것대로 잘 찍을 것 같습니다. 제 생일을 맞아서 이런 프레임도 출시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.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